생명을 위한 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뿌리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으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